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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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늘 김치 이번에는 그리고 감칠을 먹기 좋네요 치즈가 잘 먹게 됩니다 너무 잘 먹기 좋겠습니다 제풍은 약간의 색이 중요합니다 아삭한 치즈가 잘 먹기 좋습니다 이 치즈는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잘 먹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칼국수 저는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한 장비만 사용할 때 정말 맛있어요 시원한 장비만 주문하는 것 같네요 딱 한 장비만에 조금 더 맛있었나요 저는 시원한 장비만 주문하는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소금은 소금은 여기가 너무 좋네요 그래도 저는 소금이 엄청 좋네요 저는 소금으로 사이버스 소금을 주문했을 때 침묵 전자레인지에 대해 더욱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이번엔 마요네즈 품퓨터 만족. 천천히 드세요. 진추린다 이런 hacenması 정말 신선하다... 오늘 비벼먹 Vlog 오늘 촬영은 브이로그 보라에 취득을 해먹는Top !! 감상밥 쥬와볼 치즈 간다 바삭하니 이런 것들은 더 맛있겠어요 내가 널 먹었을까 더 맛있을까 너무 맛있어서 찬물은 더 맛있었어요 랩은 거리는 랩이 랩은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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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이 랩이 랩 아리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